브이더 토미카 월드, 토미카 안녕하세요 장난과의 황자입니다. 저의 동일자 꽃, 싱글쯤 환영합니다. 오늘만을 보면요, 바로 토미카 시리즈입니다. 토미카는 하트위처럼 여러 시리즌 내고 있는 일본 타카토미, 토미사의 자동차 시리즈인데요. 사이 보시면은 트레일러도 있고요. 곰돌이가 핸더검에 있는 트레일러도 있고 여기는 시보레 쿠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미카 아우디 R8 작은데도 상당한 퀄리티를 장하고 있습니다. 리산, 시마, 시마가장인가요? 시마가장 자, 로터스, XG, RGT 보이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쪽부터 봐야겠네요. SRT, 바이퍼, G7S 바이퍼면은 미국 쪽인가 보네요. 토요타 포르테, 토요타 포르테 초도 있습니다. 험머 H2도 있고요. 이즈미 갈라 버스 시보레 카마로 카마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21번 혼다 스텝 밴 스텝 웨건 여기는 미쓰비시 미라지 미라지가 있네요. 여기는 하와사키 헬리코터 여기 다 만드네요. 여기는 다이노사우러 캐리어 공룡 캐리어도 있습니다. 여기는 트럭 콘도 콘도 콘도르 여기는 폭스각엔 비틀이 있습니다. 비틀 귀엽죠? 그리고 여기는 미쓰비시 어쩌저쩌구 잘 넘쳐가 있고요. 웬디산 GT 페어레이디네요. 페어레이디네요. 포즈카죠. 미니 코퍼도 있고요. 리뉴얼 맥케인 맥케인 아레스 모르는 차입니다. 토요타 아일레이 캐리어 애니멀 캐리어도 있고요. 볼고래 범고래를 사용하는 캐리어입니다. 로터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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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다 시비 그리고 여기는 불도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어떠신가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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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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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